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변점전략가 백이보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1 해설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물론 시험을 보신 학생들도 해설강의를 많이 보지만 이제 앞으로 해설강의를 본격적으로 보진 않을 텐데 예비고삼 학생들이 아직 물리학1의 학습 수준이 수능문제를 척척 풀어낼 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온 학생들은 흔치 않을 것이니 이 시기에 해설강의를 보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예비고삼 학생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 파악 곧 나는 물리학1을 선택할 예정이고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 기출, 엔제프리 등등등의 어떤 학습 스케줄을 가지고 내년도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떤 여러가지 이제 마음가짐이 있겠죠. 어떻게 출제가 됐으며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됐다라는 걸 보고서 내년도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유형, 방향성, 학습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어제 수능을 치렀던 학생들도 궁금할 수 있어요. 풀이가 사실 안 볼 것 같긴 합니다만 시험이 끝났는데 굳이 이걸 또 보고 싶지는 않겠죠. 어쨌든 모니터 앞에 앉아서 내가 틀렸던 문항, 나의 풀이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점검해보고자 하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비 고3이라든지 현 수험생 이미 이제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들을 모두 포괄하는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총평부터 먼저 언급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뭐 여러가지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또는 시험을 보고 온 선배들 또는 뭐 시험을 직접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 소견은 올해 치러졌던 구평 구평과 상당히 유사했죠. 난이도가 형식도 그렇고 다이오드 문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빗면 문항 같은 경우는 구평에서도 비슷한 문항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익숙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이렇게 수험생활을 영위해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구평하고 난이도나 형식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쉬운 느낌 그죠?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조금 라이트하다. 뭐 그런 느낌 뭐 계산량 측면에서나 어떤 자료의 복잡도 측면에서 조금 라이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일률 쪽으로 뭐 재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제 소견입니다. 일단 난이도는 그리고 이제 형식면에서는 그렇게 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어요. 계산도 좀 깔끔했고 작년과는 조금 그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죠. 작년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사설틱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깔끔하게 잘 다듬어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조금 우려스러웠던 점은 수험생 분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해보다 N수생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어쨌든 N수생들의 어떤 평균학력은 현역들의 평균학력보다 또는 뭐 경험치 면에서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N수생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고인물 고인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산전수전 많이 겪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문제로는 그렇게 막 칼같이 변별해내기 쉽지 않은 그 다음에 컷도 뭐 그로 인해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다른 원과목들은 지금 다 어렵게 출제됐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화생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컷이다 42, 43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뭐 물리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좀 1, 2, 1비 또 뭐 희비가 엇갈리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컷이 일단 47로 찍히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장 뭐 슬픈 학생들은 46, 45 이렇게 받은 학생들일 텐데 아 모르겠습니다. 쉽게 내려갈 것 같진 않고요. 난이도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48 또는 50이 안 뜬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마저도 좀 들기는 해요. 그나마 47이 찍혔다는 게 그래도 3점짜리 한문항 정도의 여유분이 생긴 거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고 컷 분포 자체는 조금 좀 널널하게 이상적인 컷 분포죠. 분포는 컷은 좀 높지만 42 그 다음에 3등급 컷이 뭐 37 뭐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등급을 받는 건 조금 빡세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 안배 측면에서도 한두 개 정도 못 풀 수는 있는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다 보면 평상시 실력이 잘 안 나오잖아요. 머리가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전 시험들에서 좀 부진했던 학생들은 또 만회하려는 그 과욕이 뭔가 더 두뇌 회전을 좀 방해하고 경직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피로도도 누적된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사치를 막고서 산뜻하게 1등급 또는 만점을 찍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1등급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빡센 시험이 아니었나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2등급부터는 조금 널널한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2등급 받기에는 참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못 받은 학생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정도 난이도의 2등급 컷이 사이가 떴다라는 거는 그럭저럭 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못 본 학생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 참 초치는 얘기지만 인생이 꼭 뜻대로만 되진 않으니까 내가 준비한 것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잘 왔는데 어쨌든 뭐 상성이라는 것도 없진 않거든요. 시험지와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뚫고 가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뭐 불운하게도 한두 문제 또는 1, 2점 차이로 2등급을 못 받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재도전을 하든 아니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또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지원 전략을 고민하든 간에 아쉬움은 좀 많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이 정도 구성 이 정도 깔끔한 시험 어찌 보면은 2021학년도 첫 시행이죠. 이번 교육과정 첫 시행 수능 난이도하고도 얼추 비슷한 수준의 체감 난이도로만 보면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평이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아 난 9평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니 9평이랑 비슷하게 출제된 것 같은데 체감적으로도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컷이 많이 올라가죠? 라고 하는 거는 부질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쵸?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그래 9평이랑 구성도 비슷하고 유형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하다. 근데 왜 컷이 확 올라갔느냐 그럼 시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9평을 볼 때 여러분들과 수능을 볼 때 여러분들은 두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두 달 동안 또 열심히 했겠지. 그쵸? 계속 뭐 실무 풀고 엔제 풀고 하면서 문제 풀이 경험들이 두 달의 어떤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실력이 축적이 되면서 뭔가 성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어요. 평가원이 물론 문제를 잘 출제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좋은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 난이도 보정 면에서 9평 결과를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다른 과목들, 다른 과탐 과목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100분이라든지 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악화되는 거잖아요. 만점표점, 백분위 이런 것들이 만점 백분위가 99 이렇게 뜨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미세한 유불리마저도 섬세하게 감안을 하고 또 시간에 따른 어떤 실력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9평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포인트를 줘서 출제를 해서 1컷을 한 44에서 45 정도만 맞춰줬어도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한 문항만 다시 출제했어도 그거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너무 무난한 너무 고만고만한 문제들로만 그리고 너무 이제 이미 기출 유형에 많이 좀 익숙한 학생들이 풀기 좋은 그 기출 어떤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로만 구성한 너무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지나간 일인데 어쩌겠어요 그죠?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평가 총평 뭐 그런 건 이렇게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